한창 시절에 당신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좀 놀았습니다. 놀았답니다. 본인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있다면 어딘가요? 코입니다. 코? 코. 잘생기셨네요. 너무 흥분합니다. 당신의 자원명은 뭔가요? 노력한 사람만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 본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면 몇 번입니까? 세븐입니다. 7번.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람의 아들입니다. 바람의 아들입니다. 멋있다.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죠. 야구의 신 야신입니다. 나와주세요. 바람의 아들. 야구의 배토. 배우선수 인혁봉입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시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 프로야구 선수 이종범입니다. 제가 두 달 동안 많은 방송국, 언론 정말로 숱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저 이종범을 어떻게 아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운동을 해서 34년 동안 사회성을 길렀고 예의도 받았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운동을 해서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79년 3월 달에 강주 서림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꿈이 축구선수였어요. 축구선수였는데 들어갔더니 축구는 해체가 되고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구를 시작하기에는 도대체 동계는 수업이 끝나고 등나무에서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님께서 아 얘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더 낫겠다. 참 이 자리에서 빚을 시작.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인폼을 입게 됐고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79년도는 정말 먹는 것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항상 울면서 아버님 왜 저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이런 거를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후회도 많이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가난 그때는 제가 야구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야구를 해서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과 내 집사람한테는 이런 거를 주지기 싫어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제1동포 장훈 선배님을 영화를 제가 접하게 됐고 그 와중에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롤모델은 장훈 선배님입니다. 제1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일본 사회에서 정말 힘든 야구를 했기 때문에 나도 저 선배님처럼 열심히 한다면 일본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롤모델을 삼고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지금 후배인 김선민이가 제일 적는데 그렇게 적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체이서처럼 제일 큰 선수가 있었는데 이해하고 이해하고 파괴력은 방망이 치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윙을 날마다 300개씩 했습니다. 왜? 이 적은 체구에 가장 내가 해야 될 거는 노력뿐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주민주화운동이 생겼는데 밖에서는 총알이 막 나와요. 총알 소리가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타야를 하나를 갖고 우리 동네에다 딱 하나를 묶고 타야를 쳐라. 그게 손목. 이 손목의 볼 스피드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방망이를 하여서